오늘도 빌러 앞인데요. 빌러벙이 두 개가 있는데요. 빌러벙은 오늘 계곡을 간대요. 개인적으로 빌러 회원님이랑 빌러 팀장님이랑 같이 색다른 라이딩? 오늘은 여자들의 베이글 카페 라이딩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대표님이 같이 같이 따라가신대요. 그래서 베이글이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아침에 7시에 나왔습니다. 한 번 이륙에 한 번만 해보실까요? 한 번 해보시죠? 한 번 해보실까요? 한 번 해보실까요? 한 번 해보실까요? 한 번 해보실까요? 어, 늦었어요. 더 빨리 풀어요. 내가 이쪽 발 풀었는지 이쪽 발 풀었는지 모르겠네. 항상 생각하기.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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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도로가 더 지금으로서는 좀 힘든 거 같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역시 저전거 타기엔 투어가 정답인가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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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ers 버 pain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와 진짜 많다 오늘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회전교차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잠실 나들목으로 가요 와 진짜 많이 왔다 와 진짜 잘해 과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로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행 자전거도를 사람들이 많아서 천천히 지금 가고 있어요 천천히 지금 가고 있어요 천천히 지금 가고 있어요 저도 여기 못해요 호놀이 천천히 가요 천천히 불다리는 걸어서 다 왔어 다 왔어 아니 오늘 처음 타셨잖아 근데 너무 잘 타셨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힐링되고 힐링되고 근데 이쪽 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동북아는 거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고마워요 원래 아침에 가요 와 다들 공부가 싫은 것 같은데요 다 그쪽으로 양쪽까지는 다 가요 그죠 근데 오히려 여기가 훨씬 낫겠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쉬고 천천히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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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골목길에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 엄청 많다. 와우. 나도, 나도 충격이야. 와우. 와우. 와우, 여기 무슨 베이글이에요? 이거 어떡해? 여기가 런던 베이글인데요. 줄이 엄청나요. 여기는 자전거를 안 끌고 그냥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줄도 서야 되고, 사람들이 많아서. 자전거를 같이 포개서 거치할 때는 이렇게 핸들 안장, 핸들 안장 이런 식으로 포개면 프레임에도 안 닿고 조금 나아요. 동부곡에 같이 갔던 언니가 동부곡에 같이 갔던 언니가 주차 때문에 지금 여기, 여기 런던 베이글까지 왔다가 또 천호동으로 자전거를 한 번 또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반강제로 운동하시고, 공복에 운동하시고 그리스 지금 오셨습니다. 힘들어요. 배이글 먹고, 저기 성형외과 들리면 되겠다. 배이글 먹고, 저기 성형외과에 들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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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라가셔서 자리한테 먼저 받으실게요. 고기 성형외과 까질한 언니가 오늘 방송을 중심으로 안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은데 그런거에서 보면서 공부하는데 다른 문제나 작동하는 시중을 하는 것들은 다가게 좋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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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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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킨 베이글 오늘 시킨 베이글 선배님 표정이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시던데? 이거 잘라볼까요? 다 잘라볼까요? 너무 아파 이거에요 배고파 너무 아파 맛있다. 이거 언제 먹어? 먹어볼까? 와 이거 맛있다 되게 솔깃하다 와 빵이 되게 맛있네 진짜 잘될 것 같은데 난 이거 어디서버린다고 너무 느끼해서 좀 남겼어 너무 느끼해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느끼하다 너무 크림치즈만 시켰나봐 이렇게 가다가 바로 그러면 교량이라고 하는데 교량을 바로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진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자주 빼야 돼 무서워 한 발을 빼놓고 있는 뭔가 이상하다 할 때 왼쪽을 빼면 돼 여기서 기자리도 있어요 내가 한번 길을 한번 숙지를 하고 올게요 네 그게 낫겠어요 차 조심하세요 네 여기 이제 차가 많구나 주말이라 그런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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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베이글 먹고 그리고 서울숲 왔어요. 베이글 집에서 여기 서울숲이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소화시킬 겸 서울숲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좀 놀다 가려고요. 좀 뭔가 데이트 같은 기분으로 자전거 타고 카페도 가고 사진도 찍으러 왔어요. 자전거 타면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힘들게 타고 싶을 때는 힘들게 타기도 하고 아 죽겠다. 코스가 이래 너무 심한데 한강 가보면 공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서 휴식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이런 라이딩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갑자기 클릭 강연 아니 아니 너무 높아서 다시 끌고 와봐 거기서 밟아보고 안 되면 다시 끌고 와서 거기서 밟아봐요. 출발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체중을 누르는 타이밍이 늦어. 그런데 지금 기어가 가벼워. 진짜 아니야 돌이 껴서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안 맞아. 여기서 끼워.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서 두어. 어 잘 봐. 이미 이게 이게 낮아. 언니 우리 파이 끝날 것 같아요. 언니 집에 어 다시 한 번 잡아줘. grudge 끌고와서 더 오 오 언니 누른呵 than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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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